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오늘 하루를 힘차게 여는 이들이 있습니다 퀵플렉서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CLS와 영업점이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말이죠 택배 파트너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CLS와 각 영업점이 손잡고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은 배송을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배송일을 챙기시다 보면 자기 몸을 못 챙길 때가 많거든요 병원 가기도 시간 내기가 어중간하고 주말에 병원이 문을 닫을 때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찾아오는 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너무나 반겨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와서 시간 절약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일할 때는 제가 다 비용 부담을 해야 돼서 부담스러웠는데 여기는 무료로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건강 대신 챙겨주시는 쿠팡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택배 파트너분들을 위한 버스도 출발합니다 저는 다 좋은데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애매해서 힘들었는데 쿠팡에서 직접 와주셔서 건강검진 다 해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퀵플렉스와 CLS가 서로 상생하는 배송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이팅! 건강한 배송 문화를 위해 오늘도 CLS는 달려갑니다 퀵플렉스의 든든한 파트너 gesund teemby! 고마워요 gesund teemby! 고마워요 있게 Leslie 제가 같은 느낌으로 earth 박사는 에엄아 쿠팡 сть 이렇게 gord